소환사의 협곡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미니언 생성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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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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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교를 쇼핑하다고 생각했었죠. 그 전에 남은 양의 차를 체크해온다. 이제 다툼한다고 생각했어요. 거의 다툼한다고 생각했을때 더 승리할 수 있었는데, 제가 퇴근한 whore에 더 툭하게 공격했을때까지 다툼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을때까지는 퇴원한 거에 2인원을 더 툭하게 공격하겠다고 생각했어요. 잘 안됩니다. 너네네 겨울이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이것은 공격을 확신으로 입력합니다. 이것을 보면 공격을 정리하고 따로 손을 맞춰서 공격을 맞춰서 재는 흔들어 있습니다. 도망간다. 적당한 파워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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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랑 팀의 Probabil.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하고 그럴놈 당 om 뭐입니다. 파랑 팀의 포탑을 파괴되었습니다. 탈락사와 전자에 대한 무릎을 지켜보내셨다면 저에 대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. 전자에 대한 불구공장은 정확한 상황입니다. 대기소와 전자를 분리하길 바랍니다. 전자동자에 대한 대기소와 전자동자에 대한 대기소와 전자동자가 전자에 대한 무한이 있습니다. 전자동자에 대한 불구공장은 제거하십시오.